깔끔하게 엠블럼 030번 뛰어보내고 여태까지 잃은 돈 마음 편하게 날려먹자고 가자 20개 넘었습니다 20개 넘었습니다 20개 넘었습니다 20개 넘었습니다 쏴야 겠다 쏴야 겠어 쏴야 겠다 안되겠다 궁궁 힘까지 떴네 이건 쏴야 겠다 안되겠다 엠블럼 요거 쏴야 겠네요 큐브를 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고 나중에 이어 하는 것으로